1, 2, 3 우주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저희 우주소녀가 부산 국제광고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의 래퍼와 리더를 맡고 있는 엑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에서 파워소녀를 맡고 있는 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미세찬사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쭈꾸미 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사이다 같은 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성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자연관광제 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섹시로 맡고 있는 미기입니다 네 저희 여기에 뭘 하러 왔죠? 여기는 국제 광고집이라 그래서 첫 개막식 모델을 하러 왔어요 저희가 또 준비된 광고 모델들이잖아요 완성! 그러면 또 요즘 각자 어떤 광고가 찍고 싶은지 한번 어필을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초콜릿 광고를 꼭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광고주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필 한번 해주세요 초콜릿 회사 광고주 분들 보고 계시면 저희 회사로 꼭 연락주세요 제가 초콜릿을 진짜 거의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초콜릿 광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선배! 저랑 초콜릿 같이 먹을래요? 무슨 선배들이 들썩들썩 네 해보세요 네 또 또 또 나 이 광고 네 성수 청취야 저는 음료수 좋아하기 때문에 음료수 광고 네 보여주세요 네 일단 캠 네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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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욕심쟁이니까 모든 다 하고 싶은데요 앞에 멤버들이 했으니까 저는 스포츠를 놀려보겠습니다 스포츠? 자 również 저는 제가 막내지만 건강식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오메가스리 이런거 네 저는 가루를 건강식품 가루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먹으면 힘이 붉은붉은! 저요? 저는 뭐지? 저는 그러면 저희가 언니 음식 광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선배, 라면 먹고 갈래? 네, 라면 먹고 갈래 네, 끝났어요 저희가 또 이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비밀리아로 뭐해서 나오게 네, 비밀리아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저희가 많아서 다 안 나와요 네, 조금 더 들어와 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저희가 또 비밀리아로 돌아왔잖아요 앞으로 또 왕성한 활동 할 예정이니까 저희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광고주 분들 연락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또 시간이 없는 단계로 여기서 이만 아쉽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소콜릿 공이 공이 땡땡땡 땡땡땡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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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안녕 안녕 안녕